9월 7일 3분 마감입니다. 전반적으로 섹터별과 종목별의 움직임이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마감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5.91포인트 내린 3187.42포인트 일단 시가총이 상위 종목으로 지금 가장 왼쪽에 간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대형주 중심에 지금 하락세가 오늘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종목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지수 역시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탁은 반면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고점, 장중 고점 이상에서의 고점 부근의 마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1.5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1054.46포인트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섹터가 가장 눈에 띄는 쪽은 철강업종이었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종목별로 먼저 보자면 오늘 포스코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3.3% 상승으로 오늘까지 해서 지금 7일째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현대제철도 오늘 4% 넘는 상승으로 5만 3,2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오늘 거래량을 실으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 원가 하락, 철광석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에 비해 지금 현재 성수기를 맞아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품 가격의 강세는 일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수익성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섹터 자체가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역시 상승으로 오늘 마감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 조정을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특히 2차전지 쪽에서도 소재 쪽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첨보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1.6%의 상승으로 거래량을 실으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26만 2,6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뚜렷한 소식은 없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최근 조정을 보이던 중국의 2차전지 소재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2% 넘는 지수 상승도 함께 나오면서 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첨보를 비롯해 소재조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좀 더 종목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NF 역시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7.8%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동아기업 역시 5.3%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양극재, 양극재 모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또 하나 대형주로 잘 알려져 있는 SKI 테크놀로지 역시 0.7%의 상승으로 20만원권 이상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친환경 주장에서는 또 수소 관련주가 여전히 움직임이 좋은 흐름인데요. 오늘 이들 중에서도 52주 신고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4.6% 이상으로는 코롱인더입니다. 오늘 9만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종가상 9만원으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나온 소식에 보자면 멘브레인 막 국사나 선두 주자이지만 저평가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소 관련주는 최근 흐름이 좋죠. 탄소중립이나 국내 10대 그룹 투자와 연내 수소 인프라 확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종목 중에서는 하나솔루션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3.2%의 상승. 이와 더불서 최근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 역시 2.5%의 강세로 8만 5천 2백원으로 이틀째의 하락을 마치고 오늘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대선 테마주입니다. 약진하고 있는 지지율이 현재 약진하고 있는 후보의 관련주들이 후보로 얘기가 되고 있는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천료 매우 강했습니다. 먼저 MH에탄올이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이고요. 보강산업 역시 상한가 그리고 또 한 종목 TBC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대선 테마주가 상당히 강했다는 것도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9월 7일 3분 마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